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노래가 살짝 선정적이긴 해요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따끔한 권총이래요 맞으면 따끔한 거리나봐요 아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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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사자가 왔다 임마 야 나와 얘 끌 것 같으냐? 흐음 흐읐 흐읗 보통권초 조종불가 심지어 흐읗 흐흐흐흐 어 통제력 움직이네 야 나 바로 여깄는데 이걸 못 맞추냐 이 바보텐데 아 맞추냐 아 왜 압수돼 야 너희들하고 나의 내구력이 틀려 인마 이건 헐크하고 일반사람하고 싸우는거라면 똑같은거죠 주인공을 맞아도 그냥 쪽으로 아프고 말고 소방차 원총은 뭐야 단발 소..오 소총이네 아 어어어어 나와 오케이 아아오오오오 즉..함한.. 감전소 총 있어요 총알에다가 전기를 발라 전기를 발라? 바..바른다는게 이상해 전기를 잠깐만 소총 꽉 채워봐 소총 지금 내가 두개 얻었거든요 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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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소총 무시 가능하대요 이거 맞아도 별로 안아프나봐 무시무시 소총 아 누가 나 때렸어 여기서 때렸다고 어? 어딨어? 저기있네 아주 느린건지 자 일단 어 음 음 너무 지금 많구요 네네들 한번 과.. 이게 과잉대응이라는거 한번 받아볼래? 이게 과잉대응이라는게 있어요 과잉대응이라는거야 이게 그냥 빵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나 나 너무 압독한거 같은데? 됐어 하하하하 이걸 봐 이런걸 보고 바로 어 과잉대응이라고 할수있는거죠 아 쓸자리없이 따끔한 두각칼 아이고 안맞았네 이케 아 아 아 아 으아 나와 오케이 터져봐 어딨어 한 명 오오 나야 안 돼 안 돼 나까지 나까지 꽝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과잉 대응하냐고요 어차피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좋은 총이 많아요 갖다 팔아야지 근데 좋은 총이 많을 줄 알고 했는데 딱 권총이냐 단발소 총 가지고 있을 줄 알았지만 권총이라도 자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거 먹고요 아까 안 먹은 것들 야야 이거 왜 안집어져 이건 소음총에 권총에 나이프가 있는 게임이요 게이 게임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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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추천해볼 테니까 해보실래요? 근데 함정은 좀비 게임이요 근데 함정은 좀비 게임이에요 좀비를 한번 소음총과 나이프를 한번 죽여보세요 네 스мы anh 스톨이퍼 엘리트 나치 돔이라고 네 멈추리 스마이퍼idis 나치 돔이라고 막 도전 되어 는데 sizz 보석산 아싸 아싸 라비야 득템 득템 대박 득템 네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자 에너지 좀 봤구요 아 아 아 텔포요? 아 텔포 그쵸 텔포 써야죠 귀찮아 귀찮아 아 어떻게 아 아이 저 올라갈 방법이 있는데 아 이렇게 올라갔었나?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자 소총이에요 소총 당연히 가져가야지 권총 음 음 음 음 자 어 따끔한 단발소총이었나 아까? 아까 단발소총이 나왔는데 보통 단발소 어 이거 에게 200 284요? 284면 이거 말도 안 되네 자 퀘스트 다 했죠 지금? 이거 했구요 이거 했구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 아니 이거 이것도 이 근처일거란가 그쵸? 가는김에 다 하고 가요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아 이쪽으로 길이 있구나 야 야 여기도 길이 있네 내 길로 못가는데? 아 이 길로 못가잖아 뭐 아 이 길로 못가는데 뭐 길 못가는구만 일로 가야되는구만 어쩔수 없이 정글러요? 자 에너지좀 먹고 아 하나 더 음 이게 짱이야 전기소총 있으면 전기소총 할텐데 지금 전기소총 도안이 없어요 전기소총 도안을 어디서 얻더라? 총알 얻는것만 잘 기억나고 뭐 소총 도안은 어딘지 기억이 안나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얘는 에너지가 얼마나 하는거야 어 너 에너지가 얼마냐 애들 지금 220달러 돈 얼마 주냐 아이 돈..돈도 안주네 제발 총알만 겁나게 먹어져고 먹어제끼고 돈을 안줘 어 레벨업 했네 아 자 지금 스킬 찍은건 총알 만들때 총알을 좀 더 많이 주는거 찍은거에요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렇게 길어 바주컷 보여 하핰 바주컷뿐은 없습니다 일단 총알을 좀 점프! 목걸이 찾았구요 목걸이 찾았구요 조준불가해 산탄총 뭐야 자 이것도 퀘스트 완료했구요 완료했고 완료했고 어 이거 이건 좀 먼데있지 어 아주 먼데있네 저건 냅두고 자 순간이동 한번 하자 아 근데 차 이거 중간에 순간이동하면 맞어 이거 캐스트한게 없어져 아 맞어 그래서 순간이동 못해 아 그러네 걸어서가야돼 이게 차가 없어요 쓸만하게 여기는 차가 딱 있는데만 있어 탈포를 못해요 지금 길로가죠 길로 에너지가 달고있어요 에너지가 달고있어요 아퍼 아 고고고 황무지 여러분도 황무지 황무지 하면 뭐 프라우밖 생각 안나는데 프라우말고 또있나 흐흫 흐흐흑 쓰읍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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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운말고 상무직이 있나? 물림찍개가 아니라 발꿈치찍개에요 어? 여기 뭐야? 이게 이 총의 위력이에요 뭐야? 이래서 내가 이 향상된 총도안을 정말 좋아하는거야 전기 자... 어... 권총 탄약을 지금 만들 필요가 없어 에너지나 꽉 채우고 가죠 왜냐면 이거 버리면 탄약이 차거든 히힛 무적의 주인공이에요 한입 먹고 버리는거잖아 냄새받고 버리나? 히힛 히힛 아 내가 그... 음료수 정말 지대로 먹는 게임이 있는데 음료수 정말 지대로 실감나게 먹는 게임이 있어요 어? 두%, 뜯어서 먹고, 꾸겨서 버려요. 한 손에 그냥 꾸겨! 일단 이거 다 팔꺼니까 꽉 채우죠. 타냥. 아 이것도, 이것도 꽉 안 채웠네? 기다려봐. 이제 퀘스트 완료해서 답 얻어하자. 일단 팔꺼 팔고. 팔기. 강화된 권총, 산탄총 이거 팔구요. 권총, 따끔한 권총. 아 이거, 따끔한 권총은 조금. 팔아 팔아. 좋아요. 좋아요. 돈이요? 돈은! 쓸데가 많아요. 되게. 굉장히 많아요. 상상된 산탄총. 이거. 어. 업그레이드 하는거에 비해서 데미지가 별로 안 늘어나. 총들을.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나죠? 업그레이드 비용 5천이야. 엄청나죠? 근데, 데미지는. 예. 개떡만큼 늘어나. 조금밖에 안 늘어나. 데미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 이건 뭐. 마이너스 90이야. 데미지가. 데미지가 줄어들어. 음. 음. 뭐야, 총알 좀 사줘. 샷건 총알. 야, 너 그거 안파냐? 그때마다, 신빙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완료. 이거부터. 어. 어디로 가야되냐? 저어. 마을. 여기어. 일단 저기 가서 완료. 어. 어. 저어. 됐어. 어이 어이 따끔한 흉축한 마채새 흉축한 마채새? 얼마나 흉축하길래 마채새를 흉축하다고 하냐 굉장히 좋게 생겼구만 뭐 흉축한 마채새야 곡괭이요? 흫흫흫 곡괭이로 맞으면 굉장히 아프..아프..아프..아프겠죠 운명의 선택! 곡괭이였네요 운명의 선택! 곡괭이였네요 아주 굉장한 유니크.. 곡괭이요 아 이거 뭐 어딨어 이걸 야.. 곡괭이..내 누가 곡괭이 주래 인마 곡괭이나 주고 있어 저거요? 저거 둥기에요 둥기 둥길거에요 여기 앞에 보면 나와있어요 표시가 나와있어요 둥기면 망치같이 나와있구요 둥기죠 망치같은 표시죠 날무기면은 이렇게 칼같은 표시가 되있구요 아.. 멸망의 군용 마채새 멸망의 군용 마채새 레벨 30짜리네 이야 이거 대박인데? 500짜리야? 500짜리야? 근데 군용 마채새 이걸 바꾸자 이걸 바꾸자 엇글비가 걱정이네요 야 너 그거 안파냐? 운명의 선택 팔구요 운명의 선택 팔구요 이것도 팔구요 군용 마채새라 짜증나긴 하는데 손목시계가 지금 필요해 손목시계를 내놔 손목시계 손목시계 없어요 접착 접착 만드는데 뭐뭐 필요하더라? 접착 접착 표백제 전선 강력 접착 테이프 표백제 전선은 전선은 모르겠고 강력 접착은 꽤 있구요 전선 전선도 많이는 없네 어? 어디갔어 전선 전선 얘 파는거 같아 안될까? 전선도 좀 사야겠다 전선도 좀 사야겠다 전선이 없어 전선이 없어 아 전선이 없어 걔한테도 가야지 참 니콜라이한테도 가야지 아 캐스터 확인할거 많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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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 정글터널이 아니라 휴양지버크가 여기였나? 여기가 아니네 두번째인가 보네 어? 니콜라이 어디갔어 얘 어? 터나보네 터나보네 온김에 상자좀 따고가자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잔혹한 대형의 뭐 파란색이 파란색이라도 좋긴 한데 쓰진 않는거야 팔아야죠 손목시계랑 편의성 0짜리여? 편의성 0짜리는 뭔 무기야? 그거 한방 때리면은 스테미너 빵 다 날아가겠는데? 팔구요 대형에머 진압봉 조각을 다 팔고 표백 어 전선 전선 파네 전선 좀 사구요 전선 좀 사구요 손목시계 아 아따 손목시계 정말 안판다 전선 카메라가 왜 불타? 아 한번 때릴때마다 뭐뭐하는지 알겠다 손목시계 안팔아야죠 아퍼 떼지마이씨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손목시계 아 손목시계 이제 없어가지고 많이 못맞은던데 몇개 안 남았어요 손목시계가 빨리 팔아야되면 돼 손목시계를 아 그때 그 정도면은 충분히 쓰겠지 하고 했는데 좀 더 있어야겠네 예 예 손목시계 안팔죠 예 손목시계 안팔죠 일단 만들죠 몇개는 그래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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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착폭탄 את 두개 만들고 그 다음에 산탄 강화된 강화된 극퓱 어그레이드 좀 하고 소리 vy 소리 한 번 하고 업그레이드 좀 하고 업그레이드병이 900 1400 1800 그렇게 많진 않네 그래도 그리고 합석 회로로 됐어요 그래서 두개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거의 총만 쓰기 때문에 자 이제 몇개 없죠 아 이제 어려운거 어려운게 남았어요 아 정말 싫다 아 저기가 정말 싫은데 아 일단 먹을거 좀 먹자 그러니까 저 차 타고 가자 마을에 차가 있어요 항상 아이고 오지마아 요거 숨겨진 그걸로 그것도 있는데 전기통 전기통 또 있는데 쓸 일배로 없어요 아 아 아 한 번 한 김에 바클리드 했으니까 이거봐 이거 별로야 군용마체테는 데미지가 높아도 안짤려가지고 별로야 잘 안짤려 데미지는 높아 근데 하지만 이 불로는 불로마체테는 마체테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죠 불로마체테는 잘짤려요 오! 오! 아니! 아잇! 컷이예요 컷 무조건가요 카 hors아 봐서 adalah 여기 spectrum 여기 왜 우기에 틀어내면 감염자가 사방에서 나와요 오어어어 허어어어 후아 에너지x2 됐어 여기도 괜찮대? 들어갈 방법을 찾으래요 들어왔어 오오오오ㅔㅔㅔㅔㅔㅔ 오오오ㅔㅔㅔㅔㅔㅔㅔ 오우 원, 투, 쓰리 아휴 아 너무 가까이 갔대 자르고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ㅔ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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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 안 돼! 죽겠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에너지 에너지 비디오 카메라 멸망의 대형낫 대 대형낫? 이게 대형낫이야? 데미지도 좋고 아 이거 괜히 업그레이드 시켰나? 미세먼 마췄샘 비닭 붙여? 이거 한번 써보죠 브랜드 샴페이 에너지다 그니까 나도 그정도는 돼야지 대형낫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근데... 달려온다x3 오오오오오! 오오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된데 인마 내가 괜히 총 캐릭이 아니거든? 따끔한 수제칼 아 오오 뭐하냐 뭐 지도 정신이 없어 달려오면서 지도 정신이 없어 지도 정신이 없이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고 나서 지도 정신이 없는 거야 아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달려와서 스카이 이해니 무서워서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네요 달려오 달려오면서 지도 정신이 없어 자랑가 파벌 더이상..뭐ữa 뭐라고 봐야될지 모르겠다 오오오오오 오오여 으악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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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탄안이 아깝다구요? 탄안이 왜요? 그냥 안아깝아요 네 제가 한 플레이를 보면 아시는거 아시겠지만 내 차가 어딨냐? 탄 좀 만들고 갈까? 아니 지금 만들 필요가 없지 차 어디갔지? 차 어디갔지? 글쎄요 아마 그래야되겠지 몰라 말아서 하겠죠 뭐 차를 뛰어가야되는거 아니지? 차가 어딘지 모르겠다 뛰어야겠다 뛰어가야겠네요 차가 어딘지 모르겠어 차가우면 아 아 아 이따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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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땐 땐 땐 땐 땐 땐 거의 다 왔네요 아... 아 힘들어 죽으려구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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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에요 정글 으흠... 으흠... 자...완료오 어이! 카메라 갖고 왔... 어휴 야 브랜드 샴핑 오케이! 독성 소총 노화 독성 소총... 별로... 예 연구소 아직 아니에요 강타가 짱이야 강타가 짱이야 흠... 자 가서... 총알좀 사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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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케어 아... 으흠... 메인케어는 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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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한번 더 사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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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채웠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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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흠... 어? 잠깐만 뭐야 대형랏 저거 안팔왔네? 소... 소... 도안은 없나? 향상된 소총 도안? 쓰읍... 그것도 있을텐데... 향상된 소총 도안... 흠... 끊었나? 멸망나 팔구요 여기서 죽으면 정말 눈물 흘리지 2000달러가 없어지지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2000달러 없어져요 점착폭탄 하나 더... 하구요 에너지 먹고 흠... 자... 마지막... 퀘스네요 이쪽에... 흠... 사탄... 좀 엊글했어요 엊글했어요 보이시죠 전기... 전기 보이시죠 전기... 데미지 엊글은 안해 총은 데미지 엊글은 거의 할 필요가 없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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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총은 데미지 엊글을 할 필요가 없... 없... 그... 못 넘겨요 오... 오... 싸아... 네 극통도... 극통도... 그... 아 극통은 아직 못해요 도안이 없어요 지금 강화 도안이 없어야지 도안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차가 막 뒤집어질라 그래 하하하하 그렇긴 하죠 야 이거 완전 그 아유 여기 그 그 그 뭐라고 하지 여기 다 거의 다 왔네요 여기서도 한 움큼 총 가지고 갈거에요 아 삐뚤한 권총 아니 권총이 삐뚤한 권총은 또 처음 봤네 권총이 삐뚤해 흐흐흐흐흐흐흫 쏘면은 삐뚤하게 나가나? 삐뚤패뚤? 야 이쪽으로 테이프 되셨죠 나와봐 쟤네 되게 잘 쏘네 어 에너지 에너지 어 에너지 에너지 여어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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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잘맞냐 니네들 죽어봐라 으아! 후우! 후우! 응. 에헤헤헤헤헤. 하아. 죽었나다? 아 안죽었나. 겁나 잘싸. 우리.. 애들이. 백발 일종이야. 어디에 에너지네 뒤에 위에 있는거 같은데? 얘들? 쟤 이정도에서 안맞은거 같은데 아무도? 아니 쟤리랑 아무도 안맞았어 아 여기 아닌.. 없네? 아 여기 아닌가보네? 오우! 상자가 이 가운데 비어있는 상자를 왜 여기다 놨지? 와비샷님 어서오세요 여기 있는거 같은데? 어 여기있어요 거짓 뭐하냐? 왜? 뭐 보고있었어? 뭐.. 막 생겨! 자동으로 생긴거야?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매일 매일 오세요 한번 또 오지말고 여러번 또 오세요 이쪽으로 못가는데? 이쪽으로 하는건가? 이쪽으로 하는건가? 이쪽으로 하는건가? 아 어떤거지? 소총이다! 돈이다 돈 저건 다 돈이에요 확실히 극통의 자동소총보다 좋은 어 데미지를 가진 소총이 없어요 지금 최고야 쓰기는 연발소총보다는 솔직히 단발소총이 좋아요 쓰기는 연발은 그 잘못으로 두루룩 나가가지구 저강도 하는건가? 네 야 지금 완전 지금 섬을 폐쇄했어 폐쇄했어요 아예 어 여기도 있네 아니 지금 그 폐쇄했죠 자 퀘스트 두개 한꺼번에 다 됐을거에요 그죠 가죠 자 소총탈이랑 저거 가져가자 안먹었지 라이더 화이트팬이 뭐에요? 자 고 고 아유 왜이렇게 숨이 험해 길이 험해 고 어 어 자 일로 아 그래요? 저 대령으로 플레이하는것도 있어? 안보여 안보여 길이 안보여 내가 운전하는건 저 오른쪽 아래 저거 점선 보고 운전하는거야 어뢰 어이구 어으어어어여 여기 뭐하는 거지 오오 그 소리야! 오오오오오오 즉 오우 깜짝마왔네 아주머니 한 명과 먹을것들 그리고 좀비들 어어어 어떻게 됐는지 알겠네 일하려고 하지마 대충 상상해 가시죠? 그렇게 됐군요 숨어서 살래가 여기서 당했군요 여기 마을로 가지않고 여기서 숨어서 살았을까? 저기서 캠핑하고 있던건가? 근데 저 차량의 배치를 보면은 그냥 단숨에 캠핑하고 있던건 아닌데 아휴 아파 총 쏘지마 아야 아 어어 고옹 으이야아 깔끔하게 일단 팔구요 팔어 팔어 따끔한건청 권총, 권총, 단발, 소총 소총, 탄약 뭔가요? 문을 찾을 수 있을거에요 궁금해? 소총 너의 아내를 죽인 악의 무리를 내가 처치하고 왔어 그러니 돈을 내놔 돈을 내놔 그 X놈이 영원히 고통받기를 상어두환? 상어두환은 뭐야 또? 아, 해머군요 됐어 오오, 안돼! 어우, 죽을뻔했어 어우, 죽을뻔했어 떨어져서 죽을뻔했어 이런 어이없게 죽을뻔했어 와, 이런 어이없게 죽을뻔한 아, 말도 안돼 떨어져 죽을뻔했어 떨어져 죽을뻔했어 와, 이씨 좀 빌어먹을 일단 음 예, 이거 전해주고요 어, 어이없게 죽을뻔했어 어이없게 아, 여러분들 12시가 넘었네요 어, 추천하고 싶으면 살짝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깐 오늘 추천하는 얘기를 한번도 안했네, 깜빡하고 맨날 깜빡해 아일랜드의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의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의 아일랜드가 뭐든지 뭐든지 우리의 아일랜드의 아일랜드의 아일랜드가 오우 아, 입었을 걸 아, 이거, 이곳을 걸 이거 초고등한 Natomiast 이야, 이거 대박인데 타워 하는 마췌테 마췌테 벌초카 아, 마체트 이거 하지 말거, 합선전기 하지 말걸, 아아 쓰지 말걸, 업그레이드 하지 말걸, 그냥 내둘걸 그냥 내둘걸 에너지 있냐? 네? 네? 음, 경찰서에서 빌을 찾으세요 근데 안할거야, 귀찮아 현금 필요없어 에너지 교회가자 교회, 교회 먹을거 받으니까 어, 그게 지금 주인공 완전 마법사야 텔레포트 하면서 다니죠 빠른 이동이라는 존재 때문에 손 몫이겠냐? 없네 아, 정말 마체트에 정말 사과 아, 하나는 남겨둘걸 아, 하나는 남겨둘걸 딸기는 잘 먹는데 사과는 많이 못먹겠더라 사과는 많이 못먹겠더라 에너지 주면 되겠죠 뭐 자, 서브캐스트 모든 서브캐스트를 완료했어요 가죠 네, 이제 맨키 하나 남았어요 어, 뭐야? 경찰서가서 빌 찾으라고? 싫어, 인마 안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생목이 울라요? 그게 뭔 소리야? 생목이 울라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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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나 미치겠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그래요? 그런게 있어? 아 사과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배불러서 먹는다기보다 물려서 못먹는.. 못먹는것도 아니고 배불러서 못먹는것도 아닌데 그냥 한 두개정도 이상 먹.. 두개정도 먹으면 안들어가던가 근데 딸기는 딸기는 엄청 많이 먹어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 되게 맛있지 않아요? 딸기 키위 딸기하고 키위면 사중을 못쓰지 딸기하고 키위면 사중을 못쓰지 딸기하고 키위면 사중을 못쓰지 난 저는 딸기하고 키위면 정말 좋아해 아 갑자기 숲을 보니까 아 갑자기 숲을 보니까 산딸기도 되게 좋아 산딸기 군대에서 많이 먹었지 군대에서 산딸기 많이 먹었죠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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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야 안보여 오케이 됐나? 아 야 이걸 왜 먹어 자 가자 나도 비누를 어디다 싼지 모르겠어 흠 무시가능한 단발소 역시 300 넘는게 정말 없구나 이게 정말 데미지가 근데 이게 이게 그 뭐야 이제 반동이 너무 심해 왜 이렇게 두발 향할때 그래서 단발이 그리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상한 소리를 잘하십니다 어? 잠깐만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좋은게 있었네? 예를 들으신거구나 너무 Damien 이게 레드로 다 권총만 가지고 있네 있었대 아! 죽을뻔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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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 저거 300만원 잃어버렸어 와아 미치게 저거 왜 떨어져 와아 아까 여기였지 어 에너지 야 주민의 목성은 좋아 지금 뭐하는거까 저거 꽤 많이 모으긴 했죠 마지막 탄창이다 저기있네 나와 임마 어? 아아 나 아 저거 조절하기가 너무 짜증나 이건 잘보이는데 그래도 총이다 단발수 쪽으로 그러면 소총 총알을 갖고있단속 있어 권총을 좀 버리자 권총버리고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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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죽었어? 아니 머리를 맞았는데 안죽었다니 내가 머리를 못 맞춘건가? 아야 아이 아기 반동이 흫흫흥흐흫 반동이 막 하늘을 찔러 아이 소총이 대미지는 좋은데 반동이 개떡이네 뒤로 이렇게 해서 나 무기상 잡아요? 이거? 자, 오케이 호성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아이 엠아 나와 버리 아, 이 반동 진짜 흔들 흔들 흔들해 반동 야, 맞아봐 엠아 뜨거울걸? 뜨거, 안 뜨거우냐? 아, 내가 안 보이잖아? 아이씨 연막탄에 그것도 있네 야, 이걸 정말 조절하기가 힘들어 딴 게임에 대해서 아, 나잇 됐다 예, 스코프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딴 게임 지금 운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함을 느낀다 에너지 씨 그냥 그건 총만 못가자 오우 그래 그래 오 따끔한? 따끔한 따끔한이야? 326?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이게 훨씬 좋아요 단발이 훨씬 좋아 아 이건 정말 차라리 이게 낫지 따끔한 단발 이게 더 비싸긴 한데 어 이게 훨씬 더 좋다 이게 한발씩 나가요 한발씩 그리고 반동이 거의 없죠 봐봐요 봐봐요 반동이 반동을 봐요 반동 이러죠 하지만 이거만 봐봐요 반동 봤나요 차이가 확 나죠 한 3배 나죠 3배 헉 텐센트 Choose 이얼디 렙 금색 데저트 이글를 났습니다 이런만 더하면 이런만 더하면 이런만 할수있어 야 저게 저게 나올줄이야 데미지 쩔어요 390이야 이건 270인데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죠 한옥 어디가냐 에너지 에너지 근데 생긴건 이게 더 멋있다 생긴건 생긴건 이게 더 멋있는데 좀있다 업그레이드 한번 싹 가고 업그레이드할때 어떤게 더 비싼가 보군 당연히 이게 더 싸겠지만 내가 생각할때 싼걸로가져 업그레이드 흑으으으으으아 아아니거에요 이거 흑으으으으으아앜하아 이거 난 살짝 이상하긴한데 네 뭔데요 반동이 정말 없으니까 정말 좋지 죽겠다 죽겠다 아이 탄이 없네 그거 먹을 거 없네 어 맞았는데 어디야 오케이 이게 반동이 없으니까 정말 좋잖아 에너지가 없네 에너지는 먹죠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노란색 바 있죠 노란색 바 노란색 바가 그거예요 왼쪽 위에 노란색 바 아프리카 로고 바로 아래 아 좋아 다 관측이야 어 오 안보여 오 나 나 나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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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아 에너지 후후 에너지 이 에너지 채울때도 그 칼날 여자가 네 날무기 여자가 훨씬 좋아요 두배정도 더 차요 얘보다 두배정도 횡울류도 좋아 같은걸 먹어도 두由 chopped 까 첫 sac 펅 야여기 다 이게 모야 희게 다 참마 다 aparج 다 소송이네 권총 다 버려 아 tuo 따끈한... 330짜리다! 330짜리다! 쪼끔 더 좋은거네 쪼끔 더 좋은거네 쪼끔 더 좋은거네 쪼끔 더 좋은거네 쪼마 이거 잠수복할 버리구요 쟤.. 어쩔수가 없어... 따끔함 어느게 이거지 아 아니 총을 총을 야 총을 하늘에 대다 쏘지 그냥 어 하늘에 대다 쏘지 어 흐흑흐흐흑흐흐흑 너너너너넌 흠 흠 흐흑 어? 대형으로 상자가 있을 텐데? 얼레? 어? 이상한데? 도깨가 안앞춰지는데? 왜 안앞춰지지? 뭐 웃기네 야 안앞춰져 수류탄 쓰라고 있네요 수류탄 쓰라고 수류탄 쓰라고 있는건데 써줘야겠죠 수류탄 쓰라고 있는데 어허어 수류탄 쓰라고 넌 누구야 앞으로 와있네 야 온몸에 뭐 죽는다고 그랬나?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달아? 먹어봐 꽝! 꽝! 오케이 가만 더 가만 더 와 꽝 자 이거 먹어주고 아 이제도 또 되네 오케 레벨 업 이제 이제야 이걸 하나씩 올릴 수 있겠네 아 총알이 아 야 이 데저트 이글 이하아 아 이 데저트 이글 좋아요 으아아아아 allemaal 으아아아아아아 더이ージ stating 말이 필요없다 아니 왜 두 개가 하나도 안 합쳐지냐? 웃긴데 쟤게 아우 저 다 야 바로 여기에 딱 있네 아우 다 딱 있네 업그레이드 비용이 미친듯이 높지만 따끔한 단발소총 4천을만해 5천을만하고 비슷비슷하는거야 업그레이드 비용이 미친듯이 높아요 다 불사조 도안 불사조 도안 불사조 도안은 또 뭐야 아 도끼 도끼 갖고 가는거죠 하는거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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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트를 구했네요 자 돈 2천 아니 잠깐만 잠깐만 물건좀 팔고 오자 물건 팔고 업그레이드 총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황금색 데저트 글을 얻을 생각도 못했어 황금색 데저트 글이라니 황금이 아니라 그 누런색 누런색 데저트 글 마채태도 따끔한 단발 340짜리 빼놓고 극통 이거 팔구요 340짜리 빼놓고 1분 2분 1분 2분 3분 공기는 뭐야? 우리 또 사업을 열어줘다. 공기는 원하자? 자 점착폭탄 이거 만들고 아 돈이 엄청 깨지는데 잠깐만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된다고 돼있지? 이게 웃긴게 원래 347 플러스 125인가? 원래 잠깐만 한번 보자 원래 347 원래 125에요 347 125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구수비 마이너스가 되나? 아닌데? 얼마 많이 안올라가죠? 조금밖에 안올라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얼마야 만얼마야 만얼마 업그레이드 비용이 대박이다 대박 형 정형 습 약간 이건 일단 일단 놔둬 이건 독성소총이나 그냥 아냐 일단 놔둬 일단 내, 내 주무기가 될꺼다 이게 제 주무기가 될꺼야 까도록 하자 과연... 하.. 야 총봐 총이 완전 권총인데 거의 끝까지 가있어 겁나 강력하게 생기지않았어 총에? 무거워가지구 오케이 쇼! 루게슨 어서오세요 업그레이드를 지금 다 했는데 자 모헨 찾았습니다 여기죠 모헨은 어떤 놈일까요? 자 좀만 쉬고요 잠시만요 아멘